오늘의 마지막 참가자입니다. 취직회사 넥스틸의 최인기 씨를 모십니다. 사랑이 맞다. 제인규 대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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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최선의 날이 되세요. 하이파이. 넥스틸의 업무. 하이파이. 가지마. 가지마. 가와지마. 동아지 흘러도 못 잡는 척추. 이렴 뭐 하는 한숨을.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길.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. 우리 후회한 적 없다면 비가 거짓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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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의사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. 훤 최고의 목소리. 우리 아빠 체인듀. 화이팅. 가진 마. 가진 마. 가와지마. 공앗 줄로는 못 잡는 척추.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니 살리지 눈물밤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한 오늘 내일도 눈물밤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한 오늘 내일도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